어중독 가능함이 확인되었다. 항상 직원도 대상 먹거나 탈출을 하라는 신호를 한다. 아이고 이는 해당 환사체 대관 행동에서 쉽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조그마한 신경선으로 쉽게 방지할 수 있다. 기록 말소 날짜에 발생한 사건은 많은 직원들이 경과심을 주었다. 빨간 두건과 늑대가 마주칠 순간은 통제 불능이 되었다. 빨간 두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둘을 마주치게 하지 마라. 차라리 직원 몇 명 의생양으로 서서 그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게 후에 일어날 피해를 개선해보면 현명한 판단이다. 시발. 얘 개네. 네이치가 더 높잖아. 위험 등급 3등급이야. 아이 좀 괜찮... 좀... 에... 어이씨 와우네. 와우 자 19네. 19 어... 아 이게 더 높아요? 아 이게 더 높아요? 와우가? 시발. 두 마리네? 아 수발 개간네... 아이씨 개간네. 얘 얘 봐보자. 얘 관리법 피아노만 할 수 있고 클리어하면은 이제 과부하 걸린다 직원들의 절제와 정의를 일시적으로 소량 상승시켰다 연주를 진행한 연주를 진행한 작업정류시 체력이 50% 소진 아아 그니까 체력을 어느정도 존나 높은 얘가 해야되네 이거 그치? 어 얘가 피아노인거 알아? 체력을 어느정도 높인 상태로 해서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? 봅시다 그리고 어... 보통일 경우 감소 나쁨 감소 직원이 격리실에 입장하자 클리프트 카운터가 0이 되었다 좋은거 아니야? 세번째 연주가 종료되자 스스로 격리실에 들어와는 모습을 돌아오는? 음... 얘 비탈출인데 뭐지? 연주만 하는거 같은데? 연주... 0이 되면 안좋은거야? 왜 나... 나... 크리프트 카운터가 높으면은 과부하 걸리는거 아니야? 왜 나는 반대를 하고 있지 자꾸? 어 나는 이거 이... 이거 관련해서 이해가 안돼 감소가 게이지가 주는거 아니냐구 그거는 폭주 아 아 클리프트 그거 0 그 폭주 게이지구 아 0 아 그 높은명 아 오케이 아 이제 제대로 알았다 아 이제 제대로 알았다 큰일났네 내가 제대로 알아버렸네? 자 그리고 한명 또 뽑습니다 와 이거 용기 용기 레벨 5네? 아니 이건 뭔 씨바 아... 솔직히 이거 나쁘지 않는데 그치? 용기가 솔직히 좋으면 좋아 지혜가 이게 정신이고 정의가 존나 비싸네 정말 얘 한번 하자 어 좋아 아스카 일로가 뭐 무기나 만들거 없나? 와 이제 별로 없다 얘 얘 얘 처음에 무서웠는데 훗 애송이 새끼 키킥 애송이 새끼 키킥 기아와 키키킥 키킥 관리법도 다 까기전에 일단은 하자 절... 절제를 올려야 효율이 좋아지는거야 절제? 그러면은 일단은... 아... 맥스를 올리자 맥스 맥스 이 새끼 절제가 이거밖에 안되네 어 어쩐지 다들 절제를 올리자 다들 대부분 절제를 올리는거야 아홉키스니까 아홉볼일 수 있네 그렇지 왜 엠마 엠마도 하나 올려줘 텀 이새끼 너 아 이새끼 얜 좋네요 표준이 모티 이런이든 됐어 어... 빈센트도 올리자 절제가 높은 친구네요 하나 더 해! 너는 기본이다! 해! 어 맞을 수 있다 냥냥펀치 자... 아스카... 쓰십시다 냥냥펀치 됐다! 가자! 아이고 왜 잘못 눌렀다 와 19일째야 내일이면 20일째네 자... 신찬봅시다 뭐야 이새끼 뭐야 뭐지 달 아니야? 일단 여기 보내본다 빈센트 가봐 빈센트 가봐 일단 신찬 다루는 법을 알자 신찬 다루는 법을 좀 알자 뭐 달 아니야? 도구인가? 에? 뭐야 아 도구... 도구... 도구인가? 도... 아 도구구나 사용 뜨네 뭐지? 지금은 안되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... 어... 도구로 다행이다 도구는... 아직 괜찮아 껄껄껄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옮겼으니까 구스타브소니가 얘는 이제 톱이 가고 얘는 본능에 엠마가 가고 이거는 본능에 억압에 리아가 가 얘는 뭐 애착에 효준이가 가고 얘는 애착에 빈센트가 가 얘는 안가 얘는 안가고 맥앤바즈 보내 얘는 얘는 본능에 맥스 보내 이새끼는... 아이씨 얘네 본다 다 다 대치다 아 뽀데 뽀데 뽀데는 지젤이가 가고 역병사 너는 그냥 뭐 얘네네 보내라 됐다 일단 멈추고 보자 이걸 봐야돼 흠 음 아 누구 슬프 오졌어? 기다려봐 벤 좀 할게 어... 어... 벤 좀 할게 아는 척 하지마 이 씨발룸새끼들아 알려주지마 얘 레아...인가? 와아 지금 갈뻔했다 레아야 지금이야 레아야 지금이야 됐으 이제 멈춰서 작업하는거만 보고있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굿뚜 굿뚜 자아 굿뚜 좋아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어 아 이제 여명 온다 이게 클립보트 그거잖아 이거 여명... 주황색 여명이네? 에반데? 아니 에반데? 아아악 앗 이거는 정신력이 높은 정신력이 존나 높은 아스카라 보내자 그 다음에 푸세이가 대기하는거야 어 자 피아노학원 갈 시간이다 피아노학원 어 오케이 괜찮아 어 피아노학원 갈 시간이다 아아아아악 알았어요어억 우와 너무 신난다아 대기해 대기 역병군사 역병군사 있으니 또 가야되네 여기 바로가면 돼 어 자 여기는 또 애착 효준이 보낸 다음에 잘 끝냈고 오케이 어 좋아 나름 잘 끝냈어 여기로 가자 본능에 구스타프손 애착에 빈센트 보내 역병군사 바로 보낸다 본능에 뭐 클로이 보내 아 아이 들가자마자 씨발 장난해? 아 몇번 치지않고 죽겠는데 얘 일루와 오 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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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좀더 좀더 좀만더 어허 형제였지 아스카 이새끼 자 acc는거 봐봐 영제였지 잘치는거 보니깐 우리 형제였지 좋아 아스카 왔어 게 맞지 존나 맞지 에에에에에 두대 맞지 세대 맞지 한 대 더 맞지 라스트지 됐어 들어와 이제 둘다 여명 준비해 애착 빛에서 다시 보내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애착 효준이 보내 이거는 이자질 보내 이거는 아셀 아셀 보내 이거는 흡 빅토르 보내 이거는 톤 보내 이거는 막 다 치고 있었네 쭈댕 이러면 안되는데 계속 룰레 돌려야되는데 너는 억압에 아니야 억압에 리아 보내 얘는 본능에 맥스 보내 좋아 이제 온다 원다 이제 온다 와 완전식품이다 얘 할만해 오케이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까고 여기만 까면 된다 어 맥스는 맥스는 이래야돼 안돼 맥스 이래야돼 좋아좋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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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똥시리가 너무 좋아 똥시리 개쎄 좋아좋아 오케이 한 대만 더 그렇지 컷 일단 컷했고 여기가 야 뭔 소리야 뭔 소리지? 방금 무슨 소리 들었는데? 가구 방금 찬송가 아닌가? 와 왜케 많아 이거 미친놈들 아니 야 이거 왜케 많아 아우 안됐는데 이거? 너무 많은데 이거? 일단 이건 여긴 제압하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를 제압해 여기는 여기를 제압해 빨리 가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자 절반 모았어 좋아 잘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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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이 죽었다고 야 아아 미친 클로이 왜 죽어 얘가 여기서 죽었나? 아 여기서 죽었네 아닌데 우리 직원 맞나 쟤가? 아아 죽으면 안됐는데 그리고 여기여기여기만 막으면 돼 에이 클로이가 누구야 에이 괜찮아 아아 클로이 죽어도 돼 뭐 다음 턴에 어? 알아서 보시면 되죠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우리 직원 아니야 죽는 순간 우리 직원 아니야 일단 미안해 일단 미안하다고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어 맥스 방금 싸워 방금 왔다구 아 일단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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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싸워 빨리 싸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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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이지 좋아 좋아 자 다시 간다 어 자 좀만 하면 되는데 괜찮아 죽어도 돼 에이 뽀삐 보낸다 뽀삐 이짜질 보낸 다음에 애착 효준이 보낸 다음에 아이씨 아이씨 누나 오라고 하네 아니 솔직히 이거 오기 저거 오기전에 깰 수 있을거 같애 옳는 아스카 보내고 톤 보내고 쿨로 안전팀이네 에게 이거밖에 안돼? 죽어도 돼 에이 괜찮아 아 이거 빨리 보내야돼 에이 씨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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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넨 체력높은 오케이 없어 일단 대기 아 이것도 또 가라고? 아 괜찮아 깼을깨 이거 깼을깼을깼 깼을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랫오랫 가가가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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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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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점 뭐지? 아 여기 안되네 뭘 받았네? 여기 비센트 일단 가야된다 비센트야 어 인마야 토르야 가야되구 어 근데 생각보다 이거 위 이거 금방 안보일거 같은데 이거? 그리고 이게 애착인가? 어 어? 어? 괜찮아 어 괜찮아 빨리 먹으면 돼 빨리 빨리 먹으면 돼 괜찮아 빨리 먹으면 돼 맥스 죽었다고? 아 타이밍 뭐야 누구세요? 탈출 안한다면서요 아아 아 씨발 아 뭘 안 튀겨 뭐해야 맥스 죽은 순간부터 처음부터 해야돼 아아 맥스 죽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해야돼 맥스를 얼마나 키웠는데 와아 탈출한거 봤는데 아이 나 쩔케 나온거 처음봤다니까? 우와 존나 세다 매치 봐봐 미친 탱컨대? 어이씨 자 괜찮아? 어 사실 두명이 죽은거니까 괜찮아 어 두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돼 어쩔 수 없다 효준이 보낸다고?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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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스를 보내 어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 음 이따가 하고 이제 얘가 쉽다 얘가 리아 본능에 엠마 본능에 톰 너는 근데 얘 이제 뭐 안 꼬시네? 막 존나 꼬셨는데 이제 안 꼬시네 후후 녀석 벌써 딸리나 보네 후후후후 녀석 여기는 이제 본능에 아 본능이 맞나? 애착이지? 그래 애착 일리 애착에 일 아나스타샤를 보내자 그럼 너는 본능에 본능 높은 여야 좋겠지? 아세라 뽀데는 본능에 이자젤 자 아주 이쁘구요 그럼 요거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 요시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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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가자 좋아 괜찮아 죽으면 처음부터 할 수 있잖아 다키스 던전은 다르지 야 다키스 던전은 죽으면은 끝이야 이건 죽어도 돼 얼마나 갓게임이냐 자 들어갑니다 릴 레이 자 어느게 우나 볼까요? 자 제발 그 누나만 아니면 되겠는데 오케이 예야 예 다행히 예야 어 크 열개 싹싹 모았다 긁어모았다 좋아좋아 여명 이색이면 괜찮아 여명 이색이면 괜찮죠? 자 바로 가보는다 이거 어 아세라 다시가 이거하고 또 또 또 4초 남았지 이거 딱 끝날 때 바로 딱딱콩 딱콩 해줘야돼 자 애착 효준이 효준이가 제일 안전한거 하면서 제일 꿀빠고 있어 솔직히 베타랑이 말이야 아주 개새끼입니다 하지만은 고참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죠 껄껄쓰 자 얘도 얘는 뭐였냐 근데 아 얘는 뭐야 본능만 아니면 좋네 앗 디귿 본능만 아니면 좋네 오케이 여기 좋았다 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어 앗 이거 체력만원에 바로 보내야돼 맥스 맥스가 체력 회복하고 되긴 되겠다 맥스가 체력 회복하고 될거 같애 그 다음 이거 빅토르 다시 보내고 포드에는 어 이제 다시 보내 좋아 이제 됐지 맥스야? 맥스야 됐지? 자 그 다음 억압에 리아를 보내고 다시 보내 얘는 바로 엠마 보내 그 다음 다하로 이제 톤 보내 네 자 일단은 멈춰서 봐 멈춰서 맥스야 빨리 체력 촉촉촉촉촉하게 채우자 맥스야 체력 촉촉촉하게 채우자 음운이다 음운은 쉽게 제압이 가능해 여기서 얘 제압하고 음운 3개 아니야? 일단 보이는건 두개네 자 제압하고 가자 어 가자 음운은 무슨 슈발라마 일로와 개맞짝 어이! 뭐야! 아직 가 뭐야! 열두.. 어이 뭐야! 어이! 뭐야 뭐야! 우리 애들이잖아! 아아! 씨발! ㅈ됐다 아아아아아아 갑자기 통장 어, 안 댥! 안프! 저.. 뭐야 아이, 뭐야 워업 6시간대! 아 안 멈춰! 뭐야 아이, 뭐야 오오오오! 이 시간기에! 아스카 너는 아니야 잠깐만 아 아 아니이 어 으어어어!! 아스카 일로와 아스카 일로와 아이 씨발 역병 개새키 자고 으아아아악!!! 이 개새끼가!!! 제..제도하면 되지 제..제도하자 제..제도하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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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조음으로 하면 안 돼 어 조음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어 걔 어딨어 걔 역병 어? 역병 어딨어? 역병 어딨어? 역병 어딨어? 어? 뭐야 어딨지? 아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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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뭐야 어허 다른 환상체가 됐어 와아 이거 보내자 일단 일단 보낸다 씨발 씨발 다른 환상체여어 와아아아악 가면 안 된다 이거 그지 가면 안된다 여기 가면 안되네 이새끼 이새끼 피 빨아먹으면 안된다 이거 에너지 못 빨아먹네 와 얘한테 에너지 못 빨아먹으면 어떡하지? 이게 만약에 클리포트 폭스되면은 X댔는데? 야 이거 폭주 뜨면 X댔네? X댔네 진짜 얘들아 아는 척 좀 하지마 X나 극혐이야 진심 아는 척 그만해 토 쏠려 그만해 그만해 아는 척 알았어 너 대단해 왜이렇게 아는 척 심하냐 진짜 아우 개빡치네 아 이거 어딨어 아 저 새끼는 어떻게 하냐 일단 저거 보내지 말고 대기해 일단은 저거 보내지 말고 해보자고 그래 보자 니들도 닥쳐 뱀좀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냥 끝내 거기서 아스카 보내고 아 나 이거 이상해지는데 점점 톤 보내고 얘는 이제 레이 보내 야 솔직히 아 엠마 보내 솔직히 여러분들 망한 건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 망한 게 절대 아니야 음 맥스 보내고 오케이 망한 게 절대 아니지롱 이거 보내고 오케이 아 자 일단 얘는 레아 레아 레이인가 레아 보내 에 폭주 안 뜨면 되는 거잖아 바로 올라가 그렇지 폭주 안 뜨면 되지 쩔쩔쩔쩔 랜덤인데 아니야 이게 한 번은 가 가면 되잖아 가서 미친 거 때리면 되잖아 그래 똥시리 대기해 밑에서 똥시리 대기증 어 여기로 와 똥시리 어 한번 보고 오면 되잖아 어 됐어 됐어 봐봐 봐봐 어 봐봐 이러면 되잖아 별거도 아니구만 화이트 아니네 빠져 봐봐 이거 맞잖아 아이 아무튼 오바는 팍 어 걔눈 때려도 돼 똥시리 어디가 어 대기 하는 얘들아 왜그래 얘들아 왜 Hypn 왜랄어랄에 왜그래 왜랄에 왜그래 왜랄에 여 left 왜 그래 왜왜 왜그래 저 지금 좀 지금 뭘 하려 스cker 그렇지 그렇지! 됐어! 어...좋아 어...똥시락 그거다! 똥시락 그거다... 아 얘 체력 높은 얘 효준이 패닉 걸렸네? 효준이 어딨어 엠마 너 화이트 아니야? 화이트... 오케이 너 여기로 너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아 효준아 거기 가면 너 존나 맞아!